네, 서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휴대전화 경보음도 자주 울리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 안내 문자인데요. 시스템상 지역 주민들에게 자세한 현황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어 노원구의 경우 일반 문자 서비스도 추가로 운영 중입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일같이 전송되는 안전 안내 문자.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거주 지역의 정보를 못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경보음이 울리는 안전 안내 문자는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발송합니다. 쓸 수 있는 문구는 확진자 발생 정도에 90자까지. 구청에서 인터넷 시스템에 입력하면 통신사 기지국에 연결된 휴대폰에 전송되는데 반경은 10km 이내입니다. 대상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주민들이 아니라 전송할 때 반경 안에 있는 모든 휴대폰 이용자들인 겁니다. 때문에 전송 시각에 거주지에 있지 않으면 문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지역 안에 있는 분들한테 일괄 전송되는 거예요. 저희 구민이 아니셔도 받을 수 있고 저희 구민이신데 만약에 문자 전송하는 반경 내에 안 계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노원군은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SMS 문자 서비스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소식 수신에 동의한 주민들의 전화번호로 확진자 발생 현황을 알리는 겁니다. 글자 수 제한도 없어 온라인에 게시된 동선 등 자세한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신자는 약 11만 명.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은 홈페이지나 전화 접수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발송을 하기 위해서 고령자까지도 자세하고 빠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훨씬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서 응원과 격려의 목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종로구의 경우도 SNS 메시지로 지역의 코로나19 현황을 알리고 있는 상황. 서울의 대다수 자치구들이 안전 안내 문자만 활용하는 실정에서 정보 제공을 위한 일부 자치구들의 노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서주원입니다.